나 나 지금까지 몇 첨판을 하면서 이런적 처음이예요 해적? 왕지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저 그냥 안맞추는건 똑같애 버프하기에는 그렇게 터지면 너무 사기라 왕지의 가장 큰 너프는 융합체가 사라진거지 이 정도는 거먹눈에 멀록 전투대장 멀록의 왕 오히려 거먹눈 멀록 전투대장에 죽겠다 페어 안맞춰지니까 어 이것도 이것도 not bad야 왜냐면 페어에다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전투대장 전투대장만큼 못하지만 2등상 이거는 포크로 따지면 전투대장 전투대장이 스티플이라면 이거는 에이스4카드 왕지 이맛에 하는거 아닙니까? 한번 더 맞춰볼까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머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 나 지금까지 몇천판을 하면서 이런적 처음이에요 물론 왕지가 잠깐 야생간적도 있는데 몇천판을 하면서 5골드 타이밍에 똑같은거 2장 6골드 타이밍에 2장 4개 맞춘거 처음이에요 근데 융합체는 모두니까 이거 바뀌곤 처음이야 진짜로 근데도? 근데도 요그가? 아 근데 이거 여기 쳤으면 이건 무승부 그래도 요그에 늦어쓰는? 다음툰에 뭘로 왕던데 이거 내가 4등안에 못들면 내가 방조할게 그냥 오늘 12000점 GG 야 나 지금 13시간째 방송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아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하 독산했네 보는 사람중에 13시간 본 사람이 있다고 있을수 있지 하지만 거의 없지 소질이 있으시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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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포도 잘 들어가 와 이번판 되는판이다 뭘 해도 방종이라고?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방종해도 돼 불안 아깝네 너무 욕심인가 불안 빗송? 일단은 빗송 쓸만하죠 성스러운 빛을 믿고 하자 아 갈라 우와 방풀인가 컴퓨터? 봐봐 아저씨 방풀이야 지금? 와 싸울 수 있는 최대로 잘 싸워 아니 어떡해 보자 해적 되나 여기서? 잘하셨어요 어쩌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를 팔고 뭘로? 악마 이거 써도 되겠다 아쉬운 거 알고 대깨머리 답인 거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안 터졌어 무조수 안 터졌네 그래도 이겼어 야수에서 히드라마 찾으면 좋거든 아유 크레이지 얘 이제 치고 올라올 것 같고 이봐 카드가 쐈네 미친놈 됐네 개짓거리 하지마라 개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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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불안한거였어 정직한 빛송이 이제 안되는 이유 개짓거리 용 체인지 개짓거리 개짓거리 요거는 이것 때문에이라도 한번 하고 싶거든 개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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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록 산멀록 얘 이제 카드가 쇼를 이제 못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당장은 엄청 센데 얘는 뭘 맞추지 못했어 내가 얘한테 지금 트럭에 한번 치인거고 얘 잘못 맞으면 두 턴 뒤에 맞고 죽을거 같은데 아이고 이게 이런거에 섹쌀이 되네 참여 오오 다행이다 오 굴대기 들라 얘한테 맞을 수 밖에 없죠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저건 뭐 보지말자 내가 할거 하자 미친놈이야 미친놈 뭐 리본만 자꾸 나와 불안이 안나오고 임마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이게 몇 턴 15버프고 꽤 빨리 나와서 세거든 뭐가 문제냐면 이런걸로도 이런 괴물들 카드가 쇼는 그렇다 쳐도 괴물들을 못 이겨 얘는 내가 죽을거 같은데 모르겠다 맞아도 많이 안맞을거 같은데 그쵸 이건 내가 미친놈 그쵸 이건 내가 미친놈 잘 미친놈 잘 미친놈 잘 미친놈 아니야 얘한테 한번 찐거야 카드가 17장 야 이거 황금 그거 저거 해야되는거 아니야 금융실명제 얘 이래도 돼? 뭐야 아 내가 얘를 왜만나 진짜 좀 심하네 아 개같네 야수 5장 독성같은거 바르면 좋을텐데 와 자꾸 멀록을 하라고 나 멀록할걸 그랬나? 하던대로 멀록이나 할걸 괜히 막 그거 안죽겠지 설마 얘한테 17대를 한번 맞았어 근데 이번 턴에 23대를 맞고 죽진않겠지 여기 또 버프 안들어간거 봐 와 진짜 개같다 씨 어 안죽인거같은데 와이씨 와이씨 야 이거는 심하잖아 아니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아니 처음부터 운수가 좋더라니 아 왜 먹지를 못하니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리는 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